1. 미증시의 기대감 기업들의 실적과 파월 의장의 발언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작용한 모습입니다. 실적주에 대한 강조가 이전부터 나타났지만 아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실적 발표 예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관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이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실적 기대감은 기저효과가 마무리되면서 피크아웃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단순 테마성 순환과는 다르게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근거인 실적인 만큼 단순히 정점을 찍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적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작용해 주는지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주에 대한 포트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는 금일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43만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43만원 구간을 일시적으로는 돌파를 했었지만 확실하게 안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실적 시즌에 대한 부각과 빅테크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 서서히 작용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이버는 오는 22일 실적 발표를 예고했는데 2분기 매출액 1조 6천억원으로 26% 영업이익 3,275억원으로 6%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36%가량 증가하며 플랫폼 기업의 근간인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이 확대되고 쇼핑 거래액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액은 분기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인데 특히 커머스와 핀테크 시장 호조, 웹툰 글로벌 거래액 증가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까지 성장하며 매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1분기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매출액 성장보다는 더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일 네이버의 상승에는 7개의 풀필먼트 기업과 손을 잡고 데이터 기반 통합 물류 관리 플랫폼인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어스 줄여서 NFA를 열었다는 소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대상으로 온라인 풀필먼트 데이터 플랫폼인 NFA를 열었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서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교환 및 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NFA는 이러한 풀필먼트 스타트 기업과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을 상호 연결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플랫폼만을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물류 기업과의 연계까지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네이버는 NFA를 통해 단순히 풀필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택배, 프리미엄 배송, 도심 근거리 물류창고 등 다양한 물류 분야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이들이 45만 스마트 스토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7개의 풀필먼트 기업이 NFA에 참여하나 앞으로도 참여 기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NFA를 통해 풀필먼트 업체들은 영업, 마케팅 등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 규모를 한 단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판매자의 경우 풀필먼트 서비스를 사용하면 포장, 배송,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물량품 검수, 반품 처리, 사용자 CS 등 물류 전반에 대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는 정보 부족, 낮은 판매 단가, 소규모 물량 등의 이유로 풀필먼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많았는데요. 이번 NFA를 통해서 중소 상공인들의 물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물류 데이터를 통해 AI 기반의 수요 예측, 물류 데이터 어드바이저 등 서비스 고도화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에 판매자와 물류사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물류사별 출고 물동량, 배송 현황 등 다양한 물류 현황과 더불어 풀필먼트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고율, 배송률, 판매자 리뷰 등의 지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국 80여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며 로켓 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에 맞서서 배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커머스 분야는 광고와 더불어서 플랫폼 기업의 매출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는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에 포문을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던 43만원 전후에 이 매몰라인을 소화하면서 돌파를 해준 것이 확실하게 안차까지 자리 잡으면서 이후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와 함께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세라면 매출 자체도 카카오에 역전 나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네이버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러한 격차는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카카오가 성장한다고 해서 네이버가 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간 카카오의 상승에 비해서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한 만큼 네이버 또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훨씬 더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도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